자 대한전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1일 월요일 대한전선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일 코스피 코스닥이 1% 그리고 2%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전선 1.6% 조정으로 굉장히 양호한 흐름 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원 초반대에서 완전히 저점을 만들었고 추세는 전환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추세 전환된 이후로 눌림목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눌림목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집중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서 완벽한 대응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될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대한전선 차트 분석 그리고 재료 분석 수급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한전선으로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제가 도움드리는 만큼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셔야지 제 영상이 노출이 잘 되고요 그래서 노출이 잘 돼야 제가 올린 영상 조회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대한전선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께 무료로 많은 혜택 드릴 테니까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만원 초반은 완전히 저점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분명히 눌림목이 온다 이 눌림목이 여러분들의 역대급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기서는 공포감을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로의 기회 잡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엄청난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재료죠? 바로 전력난 수혜주다 네 전선 케이블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요 전력난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해요 왜냐 AI 인공지능 붐이 일어나고 있죠 이 붐으로 인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지어집고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지어지면서 뭐가 소모가 되고 있냐면 바로 전력이 엄청나게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AI 인공지능을 어느 기업들에서 만드냐 바로 전 세계로 가장 강력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애플,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엄청난 기업들이 이 AI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짓죠 그러면서 전력 소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전력난이 엄청 심하다 그러면서 이 전선주 관련해서 기업 실적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8500원에서 2950원까지 1차 파동이 나왔었죠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큰 조정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1차 파동이 끝머리에서는 고점 신호에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저점 기회가 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추가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분들이 이 매수 타이밍을 정확하게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문자로도 실시간 대응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움드릴 거고 이 기회를 잡고 끝이 아니죠 2차 파동은 더욱더 강력하게 나올 건데요 이렇게 큰 슈팅이 나오면 저희는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면 고점 매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도 개인분들이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문자로도 실시간 대응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고점 매도 할 수 있도록 도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 구간에 고점 매도하게 되면서 엄청난 현금 확보되실 거고요 현금 확보가 되면서 여러분들 계좌는 리밸런싱이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계좌 사이즈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이처럼 주식 투자는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대응이에요 근데 이 대응을 여러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대응하실 분들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한전선 관련한 이슈들 한번 보겠습니다 AI 덕분에 전력량이 급증했죠 행복한 비명 지루는 전선 업계 데이터 센터 전력 4년 새 2.3배 몇 년 더 지나면 10배 이상 폭증할 거예요 그리고 국내 초고압 케이블이 수출이 폭증한다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AI 기술이 발전하고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기를 전달하는 초고압 케이블의 국내 수출 역시 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 시스템 k-state에 따르면 9월 누적 기준 우리나라 고압 케이블 전체 수출 금액은 9억 6,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전체 수출액인 9억 2천만 달러를 넘겨 섰다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대한전선이 최대 실적을 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전선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미국 시장에서 굵직한 사업을 수저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전선은 3분기 매출액 8,044억 원 영업이익 272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56% 늘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으며 올해 누적 영업이익은 이미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17% 이상 초과 달성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에서 두 건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미국 현지 판매법인 TUSA는 이달 미국 서부지역에서 케이블 장기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최장 3년 동안 900억 원의 케이블을 공급할 계획 그래서 이 엄청나게 지금 수주하고 있고 올해 미국에서만 총 7200억 원 수주액을 달성했고 이는 대한전선이 북미 시장에 진출한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그래서 이전 최고 기록인 2022년 4천억 원을 크게 웃돌았다 지금 AI 데이터 센터 엄청나게 지어지고 있고 인공지능은 더욱더 발달하고 있습니다 세계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있으면서 대한전선의 종목은 엄청난 상승파동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조정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공포감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함께 저로의 기회 잡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잡죠? 당연히 추가 매수 그리고 신규 매수 해야 된다 하지만 개인분들이 이 매수 타이밍을 언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문자로도 실시간 대응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도움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회 잡고 끝이 아니라 여기서 2차 파동은 엄청나게 강하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런 큰 슈팅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저희는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면 고점 매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도 개인분들이 언제 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문자로도 똑같이 실시간 대응해 드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 매도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수익 구간에 고점 매도하게 되면서 현금 확보 도와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계좌는 리밸런싱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계좌 사이즈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요 이처럼 주식 투자는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돈과 수익이 따라오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대응입니다 근데 이 대응을 여러분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할 거고요 이 모든 대응이 무료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저와 함께 수익 보실 분들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대한전선 12,190원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 마시고 편하게 보유해 주시고 상승파동 강하게 무조건 나올 텐데 고점 매도까지 정확하게 도움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고점 매도까지는 기간 소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제가 프로젝트 하나 진행해 드릴 건데요 3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96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해 드릴 거예요 무료로 텔레그램 방 운영 중인데요 신청하실 분은 010-4983-8709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고요 세력 주도주 단기 종목을 3개에서 4개 추천드릴 거예요 매주 최소 30% 이상 수익 가능하고요 월 수익률은 최소 100% 이상 가능합니다 투자금은 300만원이면 충분하신데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5천만원이던 1억원이던 큰 자금으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0만원이면 5개월 뒤에는 제가 9600만원 반드시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오시면 눈으로 직접 확인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5개월 뒤에는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원칙이 있어요 세력주 매매 원칙 3가지 재료가 이슈가 지속적인지 확인하고요 지지 라인 체크해서 바닥이 맞는지 확인하고 세력 매집이 됐는지 정확하게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요 주식은 세력이 매집을 해야지 크게 올라요 근데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 크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행해 드리는 거는 바로 세력 주도주 이렇게 해 드릴 건데 매수 매도 타이밍을요 개인 분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얼마 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초보자 분들도 가능하시다 그래서 매수 매도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주식 투자하면서 손실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고점에 매수해서 저점에 공포감에 매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분들이 통계적으로도 90% 이상이 손실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실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수익으로 바꿔 드릴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 원금 복구해 드리고 제가 반드시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테니까요 무조건 참여하시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010-4983-8709 이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요 제가 문자로도 똑같이 진행해 드릴 거니까 모두 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인데요 1대10 무상증자 정보주예요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입니다 세력 매집 완벽하게 확인되었고요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에요 상단의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종목은 5배 이상 오를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만원만 매수하셔도요 5천만원 이상 수익금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여러분들 꼭 가져가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제가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 선물 받아 가실 분들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종목을 소통방에도 드리는데 소통방 입장 어려우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께는 제가 문자로도 매수 가격부터 목표가까지 드릴 거니까요 모두 다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이 선물 종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까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왼쪽 종목은요 소룩수 11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4,600원에서 44,0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종목은 무상증자 1대 14 비율로 했던 종목이고 900% 상승했어요 9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600원대에서 매집을 했고 이 종목이 이때부터 어떻게 올랐냐 점 상한가로 가게 됩니다 실제로 점 상한가 6방, 7방 이렇게 갔고요 최고점 44,016원 이때까지 올랐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9배가 상승했다 이렇게 무상증자 종목이 가장 강력하고 저희가 세력들에게 정보를 좀 입수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집이 다 된 종목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빠르게 매수를 해야지만 저점에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점에 꼭 매수하셔야 되고요 오른쪽 종목 보시면요 이 종목도 무상증자 종목인데 전에 노터스였는데 현재는 HLB 바이오스텝으로 사명은 변경됐습니다 이 종목은 4월 27일에서 6월 13일까지 한 달 반 만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3,800원에서 4만 3천 9백 50원 이것도 무상증자 종목인데 1대 8 비율로 했던 종목이에요 1,000% 이상 상승했고요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종목도 저점에 매수를 했고요 어떻게 됐나요? 이때부터 점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대양봉 상한가 이렇게 나왔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서 실제로 4만 3천 9백 50원까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는 종목은요 지금 저점에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점에 매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종목이에요 10배 이상 오를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배 500% 이렇게만 먹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점에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저에게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상단에 번호로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종목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이 선물 종목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전하게 5배만 먹고 나올 거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 500%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0만 원만 매수하셔도요 5,000만 원 이상 수익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수익금 여러분들 꼭 가져가셔야 되니까요 저에게 상단에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이라고 이렇게 문자 주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종목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대형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실제로 1대10 무상증자 정보주 지금 세력들에게 어렵게 정보 입수한 종목입니다 정말로 강력한 상승파동 확신되는 종목으로 지지 라인 체크돼서 바닥이 잡힌 종목이에요 최소 목표 수익률은 50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10배 이상 오를 건데 저희는 안전하게 500%만 먹고 미리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직장인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 분들을 위해서 세력 매집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달이면은 500%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종목 지금 저점에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됩니다 저점에 미리 매수를 해야지 상승파동을 먹으면서 10배 오를 건데 저희는 5배 안전하게 미리 먹고 500%만 먹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매수하실 분은 상단의 번호 010-4983-8709 이 번호로 무상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이거 무료라고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선물 드리는 거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무상이라고 문자를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4983-8709 이 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